오늘 은혜받고 성취단 할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갑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의 복음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바로 복음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의 생명을 받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남편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짓 하잖아요. 딴짓,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보여지는 것 육신의 정혁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혁, 나를 위하여, 그죠?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물질을 따라가고 아니다 하면서 내 마음의 그 내가 주인 돼서 또 내 감정대로 따라가고 보여지는 문제 환경 속에서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직부님도 나중에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면서 최우선으로 생명 걸고 드려야 될 예배도 잠깐 쉬었다가 방학했다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경님들은 오직 예수 사랑, 복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이 오해받을까봐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의 일을 할 때 그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 순수하게 동기 없이 전한 이 복음이 혹시라도 오해될까봐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이 복음을 증가하고 헌신을 했는데 또 이 이면에는 자기의 사도직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구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또 방어하기 위하여서 복음에 흠집 내지 않기 위하여서 물질적인 공급이 없어도 교유를 위하여서 온전한 헌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가하는 이 순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오 또 영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교사역 바울의 성교사역을 뭐라고 말하냐 텐트메이커 자비랑 성교했어요.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사도의 18장에 보면 이렇게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같이 생활했는데 그 생업이 텐트 장막을 만드는 일이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비랑 성교가 텐트메이커라고 유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자신의 아무런 동기, 목적 없이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사랑 그 사랑이 바울을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또 열어주신 현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부득불할 일,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믄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복음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하냐 이 사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 임으로 맡겨, 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그 사명을 안 할 때는 화를 당한다 또 세 번째는 전도자로서 바울이니 전도자의 겸손함과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만삭되어 나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의 개수인 내가 절대주권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의 성교로 또 하나님이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것을 땅 끝까지 이루어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받았기에 당연한 것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이렇게 겸손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곤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항과 나를 믿어 고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를 증가하며 이 사명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열정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나의 남한 복음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불신 영혼들은 지옥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인생 이 세상이 제약으로 재앙지역으로 흑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부르면 구원 얻는 것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용교회에 맡기셨고 우리 중직자인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학교 현장을 맡기셨고 또 2, 3, 7 현장을 우리 교회와 수많은 이렇게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시고 내 입에 너의 입에 뭘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증가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여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증보기도를 요청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전도자인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에도 이 기도 여러분들이 또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 사역자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게 하나님 나로 말씀을 주사 보금을 담대히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단호한 이 단호한 마음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도자인 우리 먼저 부른받은 우리 직분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영재기로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일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우리가 보금 전하지 않으면 전도와 성교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파수 막대로 또 안테나로 플랫폼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버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을 영원권으로 우리에게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에 또 어려움과 경제와 갈등과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바라봐라 복음을 사랑해라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우선순위를 도우라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지나오게 하시고 그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을 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해가셨다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두고 따라가도록 속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느냐니까 자꾸 자꾸 계속해서 그 문제가 똑같이 오고 또 거기서 또 못 넘어가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우리가 넘을 때까지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붓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밝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직분은 생명살리는 바로 주의 일 복음을 위한 일이요 또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축복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증인된 바울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수께 잡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매이지 아니하였고 율법에도 매이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의 사상과 또 철학에도 매이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속에는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괜찮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로마서 9장 3절에도 나의 형제 곧 곤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보는 게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불붙어서 나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일 많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바울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궁일함 그 은혜가 바울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 복음 들고 아버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장 가서 조금 나랑 의견이 다르고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어때요?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다 난리가 나죠 막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가 나요 섭섭한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러다가 또 회개했다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한 우리 바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에게 준 사명 너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혀난 내가 산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강단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강단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 결단하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저는 저에게는 이번에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제 시간표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것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이들을 건져내어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름받고 먼저 주셨습니다 이 받은 복음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누리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찬성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그래서 이렇게 속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린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